안녕하세요 초급행마 시간입니다. 우선 장면도를 보실게요. 장면도를 보시면 백의 이쪽 세력과 흙의 세력이 마주보고 있는데 백이 급하게 여기 쳐들어온 장면이에요. 흙은 무언가 이 백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싶어요. 이런 장면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 우선 무엇이 떠오르세요? 우선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섭다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한 칸 뛰고 백도 한 칸 뛰고 나도 뛰고 나도 뛰고 이거는 흙도 악수를 두지 않았지만 백도 악수를 두지 않았어요. 그런데 대신에 압박감도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 백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.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한 칸 뛰었는데 백이 손을 빼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두어버린다면 흙은 조금 화가 나지 않을까요? 내가 둔 수에 대해서 손을 빼고 이렇게 두었다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. 이 수는 지금의 경우와는 조금 맞지 않아요. 그럼 여기서 다른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우선 이 수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는 수. 그 수를 찾아봐야겠죠. 이 한 칸 뛰는 게 안 좋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흔히 많이 생각하는 이 모자 씌움을 생각할 수 있어요. 이 모자 씌움을 일단 백을 위에서 콱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져요. 대신에 자세히 보시면 이 모자 씌움을 이게 밧전자 모양이어서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이 있죠. 이때 백이 가르고 나온다면 흙이 얘를 누르고 싶어도. 자 한번 눌러볼까요?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흙돌이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. 반대로 해도 이상하게 이 돌이 닫히고 있네요.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이 돌을 나온 돌을 뭔가 잡으려고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때 고급 핵마로 보통 우리가 두는 수가 이 모양이에요. 이거는 정말 발전자 모양에서 많이 나오는 고급 핵마예요.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우선 탈출을 해야겠고 이때 흙은 당연히 여기를 막고 싶은 충동을 느낄 거예요. 이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젖힙니다. 이때 백이 끊으면 이 흙 한 점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? 흙 한 점을 살렸을 때 백이 단수를 치고 도망갈 때 이렇게 든다면 어때요? 백은 벌써 자세를 잡고 타개가 된 모양이에요. 그렇죠? 이 백을 이렇게 호구 모양으로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잡는 건 좀 무리가 돼 보여요. 자 원래로 돌아가서 그럼 받전자에서 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떠오르세요? 그러면 받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. 자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? 받전자가 아니라면 한 칸도 안 되고 받전자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거 격언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공격은 날일자로 생각나시죠? 공격은 날일자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. 공격은 날일자로 두면 이 백돌은 살 뒤에서 나와야 돼요. 날일자로 입구자로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날일자로 얜 또 나와야겠죠? 나올 때 이렇게 계속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약해지잖아요. 이때는 이렇게 밀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돌을 또 지키면서 날일자로 한 번, 두 번, 세 번의 날일자로 지금 여기 바둑판 국면을 보시면 흑돌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지켜줬고 이 돌도 많이 지켜줬어요. 이 모양을 보시면 흑은 집을 지켰고 백은 들어간 돌이 지금 공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. 당장 이 돌을 잡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날일자 공격을 통해서 흑이 많이 이득을 취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한 번 다음 문제를 보실게요. 자, 이 문제는 한 번 보실게요. 지금 보면 우변에 흑이 큰 진영을 펼쳐져 있어요. 근데 101로 삭감을 온 장면이에요. 101로 삭감을 왔을 때 흑이 어떻게 둘까? 흑은 보통 이렇게 3선으로 맞거나 4선으로 올라오거나 이수를 두겠죠. 그러면 그때 100이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? 그걸 생각해 보는 장면이에요. 우선 흑 1로 두어 볼게요. 흑 1로 두면 100이 무심결에 손 따라서 이렇게 밀어두는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흑 3이 아주 절호의 자리예요. 절호의 자리에 둔 다음에 100 이 두 점이 굉장히 무겁죠. 무거워서 이 100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100한테 또 좋은 자리가 있어요. 흑은 흑한테 좋은 자리가 있어요. 흑은 들여다보고 이을 때 또 들여다보고 이을 때 씌워보면 어때요? 삭감한 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?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삭감한 돌들은 지금 너무 무거워졌어요. 원래 삭감의 본연의 뜻은 가볍게 두는 게 목적이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이 돌들은 지금 흑 진영에 갇혀서 너무 무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. 무엇인가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흑 2로 두었을 때 이 103호로 무신결에 둔 수가 잘못되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은 가볍게 이걸 잊지 마시고 한 칸 뛰는 수가 중요해요. 한 칸 뛰었을 때 만약에 흑이 끼어온다면 뛰어온다면 자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때도 중요해요. 이때도 우리 삭감은 중요한 게 삭감은 가볍게예요. 가볍게 두어야 되는데 가볍게 이렇게 두면 우리가 삭감을 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거예요. 이렇게 두면 좋은데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가 이걸 못 두는 이유는 이걸 끊을까 봐 못 두거든요. 끊으면 그냥 가볍게 그때도 주세요. 가볍게 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 돼요. 버리면 흑은 제자리에서 두고 백은 뭔가 이쪽을 지웠잖아요. 근데 이 치를 못 두는 이유가 있어요. 치를 못 두고 그냥 이렇게 꽉 잇는 경우가 많아요. 꽉 잇으면 그 다음에 흑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흑은 백은 여전히 흑 여전히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또 아까처럼 똑같이 살려고 두고 똑같이 어때요? 여러분 보기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모양하고 똑같이 되었죠. 그래서 삭감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삭감은 가볍게 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두고 두었을 때 이렇게 이 치를 자리 가볍게 나릴 자로 두는 걸 잊지 마세요. 그 다음에 항상 흑이 어디를 두어도 여기는 손 빼도 그만이에요. 만약에 다음에 흑이 여기 자리 어디 좋은 데를 두었다. 그래도 만약 백은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다음으로 여기 다른 방향으로 밀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여기 삭감을 갔더니 흑이 위로 밀어왔어요. 위로 밀어오면 백이 무신길에 또 따라 올라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다시 한번 또 따라 올라오고 이때 또 따라 올라온다면 이 날일자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? 날일자로 올라오면 이 백은 어때요?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도 무거워요. 또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서 또 날일자로 둔다면 전체를 한번 보아 보세요. 바둑판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 하변에 흑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. 반면 아직 이 흑돌은 무거운 거예요. 우리가 삭감을 갔을 땐 이 백돌이 가볍게 두기에서 갔는데 너무 무거워요.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으세요? 한번 아까 둔 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. 제가 한번 되돌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 여기에서 이로 두었을 때 백이 뭔가 잘못 두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? 가볍게 두라고 말씀드렸죠? 가볍게 어떻게? 한 칸 띄어서 한 칸 띄어서 이때도 만약에 띄워서 있는다면 그때도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? 그때도 가볍게 둔다는 거 만약에 이때도 가볍게 두지 않고 있는다면 흙이 어떻게 둘까요? 이때는 이때도 날일자로 둬요. 그러면 백이 또 살려고 할 때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. 한번 보세요. 자 우리 지금 이 모양은 어때요? 많이 본 모양이죠? 우리가 보아온 모양이어서 이 모양은 지금 백이 아직도 무거워요.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삭감을 갔을 땐 원래 목표가 가볍게라는 걸 잊지 마세요. 가볍게 날일자로 두었는데 여기를 끊었어요. 그때는 또 버리면 돼요. 이렇게 항상 끊이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삭감을 갔을 때는 가볍게 둔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. 가볍게 삭감은 날일자로 둔다는 걸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은 가볍게 날일자로 두자 이걸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